자 먼저 코드란 무엇인가 정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란 화음 구성을 화음 구성을 영어와 숫자로 표현한 것을 코드라고 합니다 화음의 구성 화음이라면 우리가 노래할 때 쌓는 화음도 있을 테고 악기에서 나오는 울림들을 다 화음이라고 합니다 자 화음의 그런 화음들을 구성 음들을 영어와 숫자로 표현한 것을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 코드다 c 마이너 코드다 c 메이저 세븐이다 c 세븐이다 c 마이너스 세븐이다 c 마이너스 플랫파이프다 뭐 디미니시다 쭉 쭉 있죠 그런 것들을 화음 구성을 영어와 숫자로 표현한 코드라고 합니다 자 코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그 다음 삼화음 코드 란 3개의 음을 3도씩 쌓아서 만든 화음을 삼화음 코드 영어로 트라이어드 코드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삼화음 코드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메이저 코드 이렇게 쓰이죠 그냥 c 악보 위에 이렇게 c 라고 쓰여 주면 우리는 보통 c 메이저 코드 라고 혹은 c 코드 라고 있습니다 그쵸 자 c 코드 라고 내고 c 코드를 잡고 어떻게요 뭐 아르페이조를 어떤지 스트로그 하던지 그쵸 코드를 올리죠 그랬을 때 이 메이저 코드들의 c 코드만 있는게 아니라 뭐 d 코드 뭐 e 코드 f 코드 f 샵 코드 g 코드 뭐 a 코드가 다 메이저 코드 라는 종류의 코드입니다 느낌은 다 밝아요 메이저 코드의 느낌은 밝은 느낌의 울림 입니다 그리고 마이너 코드 라는게 있습니다 자 마이너 코드는 흔히 익숙한 또 익숙하게 봤던 코드들입니다 뭐 c 마이너 많이 봤죠 얘를 씨로 들었는데 뭐 c 마이너스도 있을테고 d 마이너도 있을테고 b 마이너도 있을테고 b 플랫 마이너도 있을테고 f 마이너도 있을테고 f 샵 마이너도 있을테고 그걸 보고 마이너 코드 라고 합니다 자 음색은 어두운 느낌의 울림이죠 약간 왠지 런지 쓸쓸하고 어두운 느낌의 마이너 느낌의 코드가 그런 울림을 표현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음을 3개 쌓아서 만들 수 있는 코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메이저 코드 두번째 마이너 코드 세번째는 어그먼트 코드 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종종 여러분들이 악보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나오면 당황해서 그냥 c 코드로 쳐버리는 또 코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c 어그먼트 c a u g 어그먼트의 약자로 a u g 라고 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거 여러분들은 또 이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c 플러스 자 어그먼트의 기호로 또 c 플러스 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c 샵 파이브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세계는 다 똑같은 어그먼트 코드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c a u g 어그먼트 약자 n c a u g c 어그먼트 코드 c 플러스도 c 어그먼트 코드 c 샵 파이브도 어그먼트 코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따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의 종류 사마음 코드의 종류에서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어그먼트 코드는 우리가 종종 봤던 코드 디미니쉬 코드도 우리가 종종 봤던 코드입니다 책에서 자 c 디미니쉬 사마음 코드에서 c 디미니쉬는 c 마이너 플랫5 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도 디미니쉬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미니쉬 코드는 사마음 c 디미니쉬 그러니까 음을 어떤 디미니쉬 코드를 이루는데 있어서 음을 최소 3개의 기본인 트라이였트 코드로 잘 사용하지 않고 세븐스 코드 세븐스 코드 라면 이따가 별땐 다음주에 별땐인데요 다다음주나 이 4개의 음을 쌓아 올린 것을 세븐스 코드 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뭐 c 세븐 c 마이너스 c 디미니쉬 세븐 그런거 있죠 그런것 처럼 4개의 음을 쌓아 올린 세븐스 코드인 c 디미니쉬 세븐 코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사마음 코드에서 c 디미니쉬와 c 마이너 플랫5는 사마음 코드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미니쉬 세븐으로 바꿔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서스포 코드는 어 3도 대신 사도 싸우고 자 우리가 마이너까지는 들어 봤죠 마이너 코드의 음색은 어울리는 어두운 느낌이다 어그먼트 코드도 한번 들어 볼게요 어그먼트 c 어그먼트 라는거는 자식 코드에서 5도로 올린건데 들어보세요 으 으 으 으 으 c 코드 어그먼트 코드 어그먼트 코드 으 으 으 으 옛날 015 b 노래에서 많이 나왔던 진행 인데요 어그먼트 이런 느낌입니다 자 디미니쉬 코드는 아주 마이너 에서도 더 들어가는 깊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c 마이너 에서도 더 들어간 느낌 더 어두운 느낌이죠 이런 디미니쉬 코드가 있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서스포 코드 다섯번째로 서스포 코드 c 코드에서 c 서스포 으 으 으 으 자 이런 느낌입니다 3도 대신 4도로 쌓은 코드 자 일단은 가볍게 3함 코드 에는 3개의 음을 쌓아서 만들 수 있는 코드의 종류는 5개 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코치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냥 대문자만 하나 써져 있는 메이저 코드 그 다음에 소문자 함께 써져 있는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a 유치 라고 써져 있는 어그먼트 코드 아씨 팀이라고 써 있는 cd 미시 코드 그 다음에 c 서스포 c7 서스포라 헷갈리시면 안되요 그냥 세븐이 빠져 있는 서스포 코드가 또 이 다섯가지 3함 코드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뭘 이 3함 코드의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메이저 코드 란 그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 이 구조가 3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쌓아 올리길래 왜 해주고 코드가 되고 이 똑같은 3 마음이 또 어떻게 음 그 연결이 되어 있길래 마이너가 되고 어그먼트가 되고 자 그것을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메이저 코드는 c 코드로 예를 들면 c 코드로 예를 들면 c 메이저 코드는 도미소리에요 자 옆에 1 3 5 라고 적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음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음정을 중요시 여기는게 키가 바뀌어도 이 1 3 5는 변함없어요 어떤 음의 시작에서 첫번째 음 그 다음에 장 3도 완전 5도를 쌓아 올리면 메이저 코드가 되는거에요 만약 이 1이 f 부터 시작한다면 f 메이저 코드가 될테고 이 1이 g 부터 시작하면 g 메이저가 될 거에요 그쵸 똑같은 음정으로 쌓아 올리면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직접 저기랑 보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자 c 코드 이 메이저 코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첫번째 이 코드는 c 코드죠 즉 메이저 코드 라는 뜻입니다 자 메이저 코드에서 이 도란 것은 앞에 도미설 보이죠 여기 도미설 자 도미설에서 이 도는 도수록 1 입니다 그죠 1도 라는 거죠 그리고 요 미 여기 1 이란거죠 도에 그 다음에 미는 뭐예요 그럼 능력 계산 했죠 미는 3도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도를 표현할 때 장삼도를 표현할 때 p3 이라고 했습니다 아 장날로 죄송합니다 메이저 3 메이저 3 자 그 대신 이 기호를 쓸 때 장삼도를 메이저 3으로 쓰자 그냥 3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냥 3으로도 일단 처음이니까 그냥 메이저 3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도미에서 미에서 쏠까지는 자 음정이 5도 아 미에서 쏠까지는 담산도지만 도에서부터 쏠까지는 5도 입니다 완전 5도죠 그래서 펄펙 5도 라고 p5 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이러한 구조가 메이저의 구조입니다 메이저의 메이저 코드의 구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근음에서 첫번째 음에서 장삼도인 도니까 미 음정 개선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미 그 다음에 5도 위에 있는 함인 솔 완전 5도에 있는 솔 음 이 일삼 5도의 구조가 메이저 코드의 구조입니다 자 다른 것도 볼까요 g 도 볼까요 g 코드 도 보면 뭐예요 g 코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메이저 코드가 되려면 g 에서 삼도 위에 장삼도 있는 리파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솔에서 c 까지 그대로 만족하니까 자 장삼도가 됩니다 그쵸 자 장삼도가 솔 c 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 코드를 눌릴때 그 다음에 완전 5도는 레 가 되구요 솔시 레 솔 라 시 도 레 해서 완전 5도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솔 c 코드를 여러분들이 음리름을 분석해 보면은 솔 루트음 그 다음에 삼도음인 c 그 다음에 레인 완전 5도 이 솔 c 레 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솔 그 다음에도 c 마지막 새끼손가락도 솔 그래서 솔시 레 를 쳐 주는게 바로 g 코드 라는 것입니다 코드 란 것은 3개의 음만 울려도 코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만 쳐도 솔시 레 이 3개만 쳐도 코드구요 이 아래 3개만 쳐도 코드입니다 기타에서는 예외적으로 뭐 두개도 많이 치고 해요 그렇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루트 꼭 들어가야 되고 3도 들어가야 되고 5도 이 3개가 기본적으로 울려야지 코드의 울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익히는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를 볼게요 c 마이너를 보면 앞에 도 있죠 도는 무조건 1도 그리고 그 자신 그 다음에 미 를 볼게요 미는 뭐예요 미 플랫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 3도가 되는 것이죠 자 단 3도를 우리는 마이너 3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 저기 음정에서요 자 그래서 도에서 미 플랫은 단 3도 입니다 그 다음에 오음은 아까 솔은 도에서 솔까지는 완전 오드라고 라고 했죠 자 그래서 퍼펙트 오드라고 p5 라고 적습니다 이 구조가 마이너의 구조입니다 자 보면 아까 c 코드에서 도 미 솔 이게 메이저 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는 뭐예요 도 미 잡은 것을 반응 내려준 미 플랫 솔 쳐주면 이게 바로 c 마이너의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와 마이너의 차이는 3도 장 3 3도가 세번째 음인 3도가 장 3도냐 단 3도냐에 따라서 그 코드가 메이저냐 마이너 냐 를 성격을 성질을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또 코드의 이론입니다 어떤 코드든 뒤에 뭐가 붙었던 메이저냐 마이너 냐 곧 절장 지는 건 3도 입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음 중의 하나가 3도 입니다 루트 다음으로 중요한 코드가 3도 입니다 그래서 3도는 음악 이론에서 빠져선 안될 음 이라고 합니다 단 기타에서는 빠지면서도 많이 칩니다 그렇지만 이론 시간이니까 이론 상으로 그렇다고 아 가르쳐 줄인 것이고 또 울림을 들으셔야 되요 밝죠 밝죠 그 다음에 3도만 내렸는데도 어둡죠 이게 코드의 이론의 차이입니다 장 3도냐 단 3도냐가 메이저냐 마이너 냐 를 결정합니다 5도는 1도와 5도는 그대로구요 자 그 다음에 어그먼트 코드 보겠습니다 c 어그먼트 코드는 또 루트가 1도 그 다음에 변함이 없죠 c 니까 그 다음에 미는 아까 미 했죠 장 3도 그래서 메이저 3도 자 3도 자 그 다음에 솔샵 솔샵은 뭐죠 솔이 완전 오드 했어요 솔샵이 어 올라갔죠 도에서 솔이었는데 올라갔죠 뭐죠 증이죠 그래서 증오도라고 합니다 증오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주로 음악에서 원래 어그먼트 라고 a5 라고 적진 않습니다 보통 플러스 파이브 라든지 빼기 파이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플러스 5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솔의 자리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c 어그먼트 코드 보시면 코드에 c 어그먼트 c 플러스 c 샵 5 이게 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쵸 이 어그먼트 코드 한 것은 한마디 c 메이저 코드에서 5도를 올려 준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c 코드 도미 솔에서 도미 솔샵을 올려준 코드가 c 어그먼트 코드 입니다 그래서 5도가 올라갔다 해서 c 샵 5 라고도 표현하고 c 가 증가했다 5도가 증가했다 어그먼트가 증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그먼트 라고도 영어로 쓰이기도 하고 또 c 플러스 플러스 파이브 라고 적었죠 음정이 그래서 5도가 올라갔다 해서 c 플러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어그먼트 코드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래서 자 c dmc 를 보면 또 c 는 루트 1도 라고 루트가 뿔 이란 뜻이죠 1도 그 다음에 미플랫 미플랫은 도미 플랫은 가 마이너 3도 라고 우리가 또 음정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자 자 마이너 랑 비교가 되네요 1도 3도 마이너 3도 그 다음에 5도가 보면 솔 플랫입니다 도에서 솔까지 완전 오던데 솔 플랫 더 내려와서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감 5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감 5도의 표현은 우리가 플랫 파이브 라고 라고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플랫 파이브 5도가 내려왔다 라고 제가 쓰기도 하고 얼뜻 땐 마이너스 있죠 빼기 빼기 파이브 라고 이게 다 같은 의미에요 마이너스 빼기 뭐 플랫 이구의 음악에서는 같은 의미로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독같이 얘기하면 여러분 찰떡까지 알아 드시기 바랍니다 자 1도 마이너 3도 플랫 파이브가 이 구조가 바로 디밋이구도 쉽게 생각하려면 이 마이너에서 마이너 코드 1도 3도 1도 마이너 3도 완전 오드에서 완전 오드인 것을 도 발음 내린 가모드로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도 미 솔에서 도 미 솔 플랫 더 어두워졌죠 자 이런 느낌의 코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잡는거는 뭐 실용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려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의 종류의 사마음 코드에서 3개 음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코드의 구조를 중에서 마지막인 다섯번째 c sus4 얘를 c 로 든 겁니다 지금 자 c sus4 구조를 볼게요 그 다음에 sus4 란 코는 sus4 코드란 것은 의미는 3음 대신에 4음을 써주는게 sus4 코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3음이 없고 원래 코드에서 3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sus4 코드 같은 경우만 예로 3음 대신에 4음으로 써준게 sus4 대신하다 이 sus4 4음으로 대신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4 네번째 음인 파을 썼습니다 c 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완전 사도 p 사도 이게 구조가 또 sus4 입니다 그 다음에 오더는 완전 오더 p 5 소리니까요 도 파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음정이 우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걸 다시 가져보면 메이저 코드는 c 코드를 들었을 때 도미솔 음정으로 보면 1 3 5 도 1 또 3 도도 3 도 5 도에 뭐가 붙어있지만 않으면 메이저 아니면 메이저 랑 완전 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구요 마이너 코드는 뭐였어요 도미 플랫솔 해서 1 또 마이너 3 도도 그쵸 단 3 도란 뜻이고 어그먼트의 구조는 도미솔 똑같은 도미솔 c 코드에서 호우만 올라간 1 또 3 더 플러스 오더 다 라고 외우시면 되구요 디미 인식 코드는 도미 플랫솔 플랫 인데 이것도 외우기 쉽게 마이너 코드 도미 플랫솔에서 마이너 코드에서 오더만 소울 플랫 한 1 또 마이너 3 더 플랫 파이브로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모 도란 뜻이죠 가모 도 뭐 마이너스 오더 플랫 파이브 다 같은 의미에요 그 다음에 서스포 코드는 미 대신 3 도 메이저에서 3 도 대신에 4 도 를 넣어주는게 서스포 코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 4 5 이 4가지 5가지 종류가 사망 코드 흔히 말하는 우리가 3개 음을 가지고 만든 코드 종류의 다 입니다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걸로 봤을 때 키가 바뀌었어요 일부러 지지 코드 키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코드가 메이저 코드가 c만 있는게 알잖아요 지도 있고 또 마이너도 c만 있는게 아니라 g 마이너 되고 자 도수로 한번 따져 보면 왜 도수로 해야 되는지 알 거에요 뭐냐면 도수는 다 똑같아 마이너 라는 코드의 구조 종류는 1도 마이너 3도 5도 예요 자 볼까요 솔 g 마이너 같은 경우도 쥐가 솔이 1도 죠 1도 그 다음에 솔에서 c 플랫이 나왔어요 g 마이너 c 플랫이 보여요 솔에서 c 플랫까지는 단 3도 예요 그래서 마이너 3도 다 그쵸 왜냐면 반음이 간격이 줄었으니까 솔에서 c 장 3도에서 반음이 줄었죠 그 다음에 솔 c 레 솔 c 레는 완전 5도 입니다 자 자 g 마이너 코드 라 c 마이너 코드 랑 개 이름은 달라요 g 마이너의 구성은 솔 c 플랫 레인데 c 마이너 코드의 구성 개 이름은 도 음 이름은 도 미 플랫 솔 이에요 그렇지만 도수는 똑같아요 루트 마이너 3도 5도 c 마이너 도 루트 마이너 3도 5도 그쵸 자 어그먼트도 보면 g 어그먼트도 루트 그 다음에 c 솔 c 장삼도죠 그 다음에 레샵 솔 c 레샵 이란건 증오도 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오더로 라고 하면 됩니다 증오도 자 구조가 또 똑같습니다 어떤거라 어그먼트 끼리는 다 똑같아요 c 어그먼트라 c 어그먼트라 g 어그먼트라 도수가 똑같습니다 1도 장삼도 증오도 그쵸 자 g 디미니시도 보면 당연히 c 디미니시랑 같겠죠 도수가 요 루트 그 다음에 c 플랫은 단 3도 입니다 그래서 마이너 3도 자 그 다음에 솔 플랫 솔 c 플랫 레플랫 솔에서 레플랫까지는 감옥도 했죠 그래서 플랫 파이브 플랫 파이브 자 보시면 또 이 디미니시랑 같습니다 마이너스 5도를 내린 c 디미니시랑 c 디미니시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c sus4 코드 1도 4도 5도죠 g sus4 코드도 1도 4도 5도 겠죠 자 솔 1도 그 다음에 솔에서 도까지는 4도 입니다 솔에서 레까지는 5도 입니다 자 그래서 1사 5도 까지 다 똑같습니다 자 올림 다음에 비교해 볼게요 자 g 코드는 메이저 코드 솔 c 레이 에요 마이너는 메이저의 3도를 내린거 자 어그먼트는 메이저에서 5도를 반 올린거 솔 c 레샤 으 아치 d 미니시끄란 코드는 마이너 솔 c 플랫 레에서 5도를 내린거 그래서 솔 c 플랫 레플랫 더 어두워졌죠 그 다음에 g 소스 4 코드는 솔 c 레인 g 코드에서 c 대신에 4음으로 으 으 으 이렇게 소리 됩니다 자 그래 보면 울림이 g g 마이너 g 여그 먼트 쥐 티미니시 impressive 으 자 또 c 로 보면 c c c c c 마이너 C-Augment, C-T-Means, C-Susphore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D키도 A코드도, E코드도, B코드도 다섯 개씩 다 나오겠죠 그쵸? 맞죠? 그리고 또 있죠 옆에 열 두 개의 종류에 곱하기 5 하시면 이 종류의 코드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메이저는 무조건 1도 3도 5도 마이너는 1도 플랫 3도 5도 외우셔야 돼요 공식처럼 Augment는 메이저에서 1도 3도 5도만 올린 거 D-Means는 마이너에서 1도 플랫 3도 5도에서 5도를 내린 거 그래서 1도 플랫 3도 플랫 5도 Susphore 코드는 1도 3도 대신에 4도 5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외우시고 자 사마음 코드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 종류에는 사마음 코드 세 개의 음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코드는 우리가 흔히 보는 C코드 뭐 C마이너 코드 뒤에 뭐가 안 붙어 있어요 숫자가 뭐 세븐이다 뭐가 안 붙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사마음 코드라고 해요 트라이드 코드 C코드 C마이너 코드 C마이너 세븐 이건 사마음 코드 아니에요 저는 4화음 코드인 세븐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C코드 C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C 어그먼트 코드라고 오음을 올려주는 거 있죠 오음을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C 디미니시 코드라고 또 있고 C서스4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의 종류를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를 어떻게 해오냐 자 메이저는 도수로 하는 거야 메이저는 도수로 1도 3도 5도 자 메이저와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어그먼트라는 코드예요 어그먼트 무슨 말이냐면 C 메이저 코드 1도 3도 5도에서 5도만 올리면 어그먼트 코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 코드는 메이저에서 이 3도를 내리면 마이너가 된다고 하시죠 어떤 코드든 그 코드가 메이저냐 마이너냐는 3도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도를 3도를 내려주면 메이저에서 3도를 내려주면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자 마이너 코드와 또 짝을 이룬 게 뭐냐면 디미니시 코드입니다 그 말은 마이너 코드인 1도 단삼도 5도에서 5도를 더 내려주면 1도 단삼도 5도에서 모음을 더 내려주면 디미니시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으로 해 보시면 좋아요 메이저 코드에서 고음을 올리면 어그먼트 코드 그래서 샷5랑 C 플러스 C 어그먼트로 표기되고요 이 셋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마이너 코드랑 메이저 코드에서는 차이점은 3도를 반응 내리면 단삼도 3도가 단삼도면 마이너 코드 장삼도면 메이저 코드 자 마이너 코드에서 작은 디미니시 코드는 성격이 같아요 성격이 다들 우울해 마이너는 마이너는 우울한데 디미니시는 우울하고 불안하기까지 해 자 왜냐 5도를 더 내려줘서 그래요 마이너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에서 5도를 내려주면 디미니시 메이저에서 5도를 올려주면 어그먼트 얘는 존중이야 존중 너무 좋아 분위기가 C 코드는 밝아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데 C 어그먼트는 존중이야 너무 좋아 항상 좋아 얘는 미쳤어 그 이유가 뭐냐면 5음을 올려줘 가지고 월급 올려줬는 것처럼 항상 좋아해요 C 어그먼트가 디미니시는 C 마이너는 우울해 얘는 왜냐 3도를 반응 내려왔거든요 마이너리그 처럼 마이너리그에서 생활하니까 힘들어 우울해 근데 더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울한데 불안하기까지 우울증 증세가 아주 심각해 디미니시 코드 오음을 내렸어 오음까지 내려서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마이너에서 더 감등이 됐어 오음 자 디미니시 코드 완전 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태야 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스포 코드는 대리 대리운전 하셔 대리운전 3음 대신에 3음이 좀 과음을 했어 3음 대신에 대리운전기사 4음이 와 가지고 서죠 아 좋아 기분좋아 너무 좋아 4조 서스포 코드 아주 좋습니다 왜냐 대리운전 부르면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도팟술 1도 3도 대신 4도를 대신해서 4음이 대리에서 써준 걸 서스포 코드로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머리로는 이제 외웠다 오고 치고 전제하에 자 그렇다면 기타에서 도대체 그 트라이오드 코드를 어떻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 아예 우리는 이런거 없이 지금까지는 그냥 C코드는 무조건 이렇게 쳤고 G코드는 무조건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이 이론을 코드에 기타에서 4음 코드 이 5가지 폼으로 익히면 어떻게 되냐 거든지 마시고